캡슐이 아니라 1, 2 왜 1, 2를 고르셨죠? 맛있기로 유명하니까요 1, 2 있군요 4명이요 4명이며군요 삼겹하고 목소리로 섞어서 하신 4명 삼겹이랑 목소리랑? 얼마? 많이 드세요 그냥 무게로 기사하는 거예요 저거 근데 우리 아빠 저런 거 되게 잘하신가? 도착! 유루랄라룰루루랄라 아니에요? 이건 순풍 아니야 그냥? 세준 오빠 저거 받았라고! 난방이지? 얘가 왜 이래? 이게 엽착이야 그리고 이게 돌려채기고 이게 엽착이야 뭔 차이인지 알아? 자 돌려채기는 이렇게고 이게 엽착이야 말로해 이 사람들 장을 뭘 받는지 파이 컵 컵렬 오 과장 이게 한 팩이야? 끝이야 광정상? 고기는 그게 다야 오 쉿 아니 아니 네 명이 왜 먹었는데 고기를 이거밖에 안 잔다고? 네 명이면 한 권 한 권이면 되실 거 같은데? 안 먹잖아 와 빌면은 팔 또지 아니 우리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백화점 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럼 잠시로 오든가 이게 내 거야 와 이거 좀 이 정도면 그냥 당일치기 여행 아닌가 이 정도면 그냥 당일치기 여행 아닌가 싶은데 네 명이면 한 권 한 권이면 될 거 같은데 안 먹잖아 과일도 있어 과일 과일은 내가 안 먹으니까 그래? 일단 이게 헝그리하게 이렇게 그래 이거 하는 거지 이게 아니야 원래 원래 여행 갔을 때 고기는 배 터지게 남더라도 배 터지게 먹어야지 하지만 아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시고 예 It's a piece of cake! 소주가 빨라진거 빨갈뿌 비비면 미더도 되지? 오늘은 제가 비비면 요리사입니다! 오늘의 삼겹살 초코 쌈겹입니다 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야? 이게 이제 굽기 전에 이 소금을 좀 간에 베게끔 하는 겁니다 이 두 종류는 지금 이미 소금 염질을 먼저 시키고 있는 중이고 이 두 개는 먼저 먹을 것들은 생으로 먼저 고기 본연의 맛을 먹고 마지막으로 우리 토마커트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네요 좋네요 기가 막힌다 밥도 맛있겠어 누가 오고 골랐어 잘하고 있니? 응 아아 절 찍고 있었군요 이게 보통인이 아니더라구요 뭐라구요? 근데 지금 ISO가 12만 8천이야 그러면 빛이 엄청 밝은거야? 엄청 감독을 높인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대박이다 너무 신기해요 피었어? 응 잘 나와? 나무랑 진짜 예쁘게 나와 멘즈 뭔지 아닌가? 그런거 같아 나 나와? 어? 지금? 아니 안나와 이번엔 아싸값의 변화를 줬습니다 아싸 근데 눈으로 담는 눈으로 담는 별 말을 못담아요 무슨 말이야? 말을 왜 이렇게 못해? 그래도 지금 눈으로 담는거를 카메라로 담기는 어렵네요 자다가 끌려나와가지고 에이 이씨 오케이 낸 것 같아 아 누구였어? 기가 막혀? 응 누구 작품이야 누구 작품이야? It's me!